여기에 수수꽃다리라는 꽃이 있어요. 꽃나무야. 응, 이게 수수꽃다리라고 하는 꽃이야. 꽃나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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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데이트를 하려고 나왔는데, 킥구르도 갖고 왔어요. 개나무야. 꽃나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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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꼴코기 얍이 있을까? 물고기 약이 있을까?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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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이 있을까?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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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두번째 돌다리입니다 고기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있을까요? 있을까요? 물고기다! 작은 물고기 보이죠? 저기요 발견 작은 물고기 물고기 찾기 와요 망치 망치 이제 하기찬 놀이는 끝이고요 저녁 먹으러가요? 뭐 먹어요 저녁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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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